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 보시면 30kg의 공기를 20도씨에서 12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Q는 MCPDT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30kg 연룡량이 바로 이렇게 평균이 나오면 평균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요 그죠? CP가 지금 0.24고요 kcal per kg도씨 이렇게 되겠고요 온도가 120에서 2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계산했더니 30번에 720이 나온대요 720kcal 자 왜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단위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720이 나오겠죠 자 정압비열이 0.24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수평관 속을 흐르고 있대요 입구에서 21도씨 90 예고요 출구에서는 150 자 외부와의 열 교환이 전혀 없다고 보면 출구에서의 공기 온도는 그랬어요 자 일반적인 식을 쓰면 엔탈피 식을 쓸게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단위를 우리가 그 중력 단위를 안쓰 엔탈피 열량 단위를 보통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냥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이 형태가 되죠 중력 단위가 아니에요 얘는 SI 단위로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아마 얘가 지금 도씨가 있어가지고 또 바꿔줘야 될 거예요 단위를 이렇게 하면 줄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아까 GC를 해줬을 때는 kgfm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kgfm이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단위가 달라지는데 얘는 또 다른 애가 나와요 지금 단위가 kgfm라는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H를 보니까 지금 비열이 0.24 온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공기 온도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T 빼기 처음에는 21도C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에 어떻게 되냐면 150의 제곱 플러스 빼기 그 다음에 90의 제곱이죠 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는 수평관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얘도 없대요 아무것도 외부와의 열교환이 전혀 없대요 이것도 다 0 이렇게 되죠? 여기서 T를 구해보시면 T가 얼마가 나오냐면 아 이렇게 바로 못해 아 조금 전에 얘기해놓고선 또 그러네요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왜 바로 못한다고 했냐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단위가 뭐가 나와요 얘는 지금 얘는 kcal per kg이 나와요 얘 단위는 얘 단위는 뭐가 나와요? 줄 per kg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줘야 돼요 그럼 바꿔줄게요 자 4.184 줄이 1kcal이고요 1000kcal가 1kcal죠 자 이거를 곱해줘야 돼요 이 값에다가 이거를 싹 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이걸 해주셔야 T값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T가 얼마가 나오냐면 13.8도씨가 나온대요 13.8도씨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한 애가 1.72가 나온대요 1.72 이거 이게 1.72 이게 나오나 봐요 kg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국부 속도를 측정하는 거 국부 속도 측정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피토관이에요 피토관 자 오리피스미터하고 벤츄리미터는 뭐예요? 우리 차암 유량계라 그러죠 차암 유량계 그래서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차암 유량계 얘는 면적 유량계 피토관은 뭐냐면 이중관이 있어요 이중원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만온비터 이렇게 연결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자 이쪽에서는 동압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정압을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압력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 국부 속도 그때그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부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렸는데 그렇게 이중원관 우리 교재를 좀 이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동압을 이런 데서 정압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온도에 민감하여 증발하는 동안 손상되기 쉬운 의약품을 농축하는 방법은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농축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높은 열에서 예민해요 뭐 과즙이나 젤라틴 같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높은 열에서 파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진공 증발을 해줘요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어서 증발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진공 증발 압력을 낮추어서 증발을 해준다 어떤 거다 이해가 되겠죠 증기 공간의 절대 압력을 낮춰서 우리가 진공 증발을 하면 온도에 예민한 애들 열에 파괴되는 애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의 확률 건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재료 예열 기간이 있고요 확률 건조 기간 감률 건조 기간이 있었어요 재료 예열 기간에서 온도가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하다가 건조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건조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울기 그죠 건조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얘가 이렇게 되죠 이 건조 속도가 일정한 기간을 우리는 확률 건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어때요 지금 건조 속도가 점점 줄고 있죠 얘를 감률 건조 기간 얘는 예열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학률 건조 기간에서 감률 건조 기간으로 이행할 때 이 점을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임계 함수율이다 임계 함수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학률 건조 단계에서 복사나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없는 경우 고체 온도는 공기의 습고 온도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그 학률 건조 속도를 얘기를 할 때 자 이렇게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얘는 물질 전달 개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Tm에서의 습도 얘는 T에서의 습도예요 자 얘는 뭐냐면 열 전달 개수죠 얘는 열풍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재료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어떤 그 전도라든가 이런 열 전달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이랬을 때는 고체 온도를 그냥 공기의 습고 온도와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공기의 습고 온도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측정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률 건조 단계에서 고체의 건조 속도는 고체의 수분 함량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자 항률 건조 속도 보시면 어때요 얘는 그때 온도에서의 습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온도에서의 습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온도 차 얘는 열 전달 개수 얘는 물질 전달 개수 이 차이에요 고체 수분 함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항률 건조 속도는 열 전달식이나 열 전달식이나 물질 전달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주로 고체의 임계 함수량 이하에서 항률 건조를 할 수 있다 자 임계 함수율 뭐다 항률 건조 기간에서 갑률 건조 기간으로 넘어갈 때의 함수율을 우리가 임계 함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이 항률 건조 기간 정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얘기해요 그 이하가 아니라 항률 건조 기간 즉 정속 기간이 끝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